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이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숙의 인도 외교 논란을 반박을 한 가운데 이 논란이 청와대 특할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사치가 특할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정황이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당시 김정숙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그들이 문재인의 딸 문다이에게 송금을 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 특할비로 문다이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들이 특할비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봉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특할비가 문재인 가족들을 위해서 구리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이 폭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김정숙의 인도 방문 논란을 비롯해가지고 특할비 문제까지도 싹 다 털어야 한다라는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특할비 문제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의 사치 논란 관련해가지고 이게 청와대에서 특할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특할비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혔고 특할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청와대에서는 특할비를 연평균 96억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역대 정부 중에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은 알맹이가 빠진 해명이었고 당시 국민들이 가장 궁금했었던 김정숙의 의상이라든가 장신구 관련해가지고 사치품에 대해서 의전비용의 특할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서 법원 측에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개 명령까지 내렸는데 이 특할비의 세부 내역은 싹 빼버린 다음에 두루 몽실하게 특할비 사용 내역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숙의 사치가 특할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더욱더 불거졌으며 그 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할비 사용 내역을 봉인을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현재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특할비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이 특할비로 사치를 한 듯한 정황은 차고 넘치며 가장 대표적인 게 김정숙의 옷값이라든가 신발 등의 이러한 비용들이 관봉권으로 결제가 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봉권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돈으로써 관봉은 말 그대로 과거 관청에서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밀봉하던 데서 유래한 용어이고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액수와 화폐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것을 현재 관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관봉권을 그대로 시증은행에 보내고 관봉권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시증은행 모두 다 화폐 액수조차도 확인하지 않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관봉권은 번호를 따로 관리하지 조차도 않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급이 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했던 은행 지점 역시도 관봉권이 유통이 되었고 실제로 청와대 거래 지점에 근무했던 한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는 공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개인 돈까지도 모두 신권으로 인출해 준다면서 늘 신권을 준비해 주었다가 당시 청와대에는 5천만원 단위로 관봉권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되면은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조차도 이를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사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돈이 사용이 됐는지 추적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봉권이라는 돈은 한번 사용이 되면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잘 알 길이 없는데 특활비로 지급이 된 이 관봉권이 김정숙의 사치에 쓰였다라는 이런 정황이 있고 과거의 기사를 살펴보면은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옷을 살 때 고가의 한복 6벌이라든가 맞춤형 구두 뭐 이런 것들을 열 몇 켤레씩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지불을 할 때 전액 5만원권을 동행한 보좌진이 지불을 했고 당시에 이들에게 결제를 받은 한 직원이 언론에 제보를 하고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은 이거는 명백하게 관봉권으로 보인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그리고 이 말은 사실상 김정숙이 당시 옷이라든가 악세사리를 특활비로 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뭐 그런 정황입니다. 또 김정숙과 관련된 논란 중에서 이 특활비로 사치를 했다는 논란이 가장 치명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발작을 하면서 회고록을 쓴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와이프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이를 갈면서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 내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쉴드를 쳤는데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논란인 사치 논란이라든가 관봉권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특활비가 문재인 집안에 사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최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제2부속실에서 근무했었던 유송아라든가 양이네스라는 인물이 문재인의 딸 문다에게 송금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 특히나 양이네스 같은 경우에는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서 김정숙하고 굉장히 친한 디자이너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총무비서관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 이름에서 감이 딱 오지만은 청와대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특활비도 관리를 하는데 총무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양이네스가 문재인의 딸에게 돈을 보냈으니 이 돈이 과연 사비였을까 아니면 특활비였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란 관련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송금을 받았다.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뭐 이딴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문다이 본인 스스로가 돈을 송금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며 문다이 같은 경우에는 겨우 돈 300만원 가지고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나랏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원이라도 그게 특활비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게 문다이에게 송금이 되어서 그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다이는 이 작은 돈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라는 것이 이런 작은 거를 수사하다가 거대한 본류가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문다이가 이 300만원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사실상 특활비를 송금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저런 태도를 취한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활비 사용 목록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치권이라든가 국민 여론에 불을 붙이는 행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확인하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면서 국가기록원에다가 이걸 다 넘겨버렸고 이거를 믿고 문재인을 비롯해서 문정부 인사들이 버티면서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데군데에서 관범권의 사용 흔적이라든가 문재인의 딸에게 송금을 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좌파 진영에서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며 이번에 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지검장 역시도 문재인 정부의 의가에 대한 수사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털고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에 특활비 사용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었고 이와 관련해서 시도 때도 없이 좌파 언론과 협업을 해가지고 털어댔으며 또 최근에는 용산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오히려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김정숙의 사치 논란이라든가 문재인 집안에 특활비가 사용되었다라는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싹 다 털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